.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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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알았다. 오, 짱이다. . 뭐야, 성공하냐? 두 번을 더 하라는거야? . . . . . . 뭘 노야 아 이번에 다른 데 있나 보구나 아 여기 있나 보구나 아이 미친 일로 오자 마지막은 저기 있네요 위치만 다를 뿐이네 자 올라가서 빠셀 어떻게 내려왔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빠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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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에 이건 좀 어려운데 이건 아니야 이거는 애초에 글라이드 킥을 때리면 안되고 이렇게 해서 짜쉽 이렇게 오케이 다 했다 성공이야 미션 컴플릿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기술을 이용해서 해치면 되겠네요 아 이게 아니지 6포인트 있죠 이러면은 6포인트 있으면 뭘 배워야되나 일단 좀 아껴놓을까 일단 좀 아껴놓자 어 딱히 배울게 없어 지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배트 슈트 25% 25% 밀리어택 방어 아 쇼크 우와 개간지다 이거 그리고 25% 어 총알 방어 그리고 아 아 이 상태에서도 멀티 테이크 다운 가능하게 어 이거 그렇지 그래프를 뽑으면서도 멀티 가능하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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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럼 방금 배운 기술로 너네 3명을 형이 한 번에 없앨 거니까 당황하면 당황하면 안 돼 알았디 당황하면 안 돼 음 이쪽으로 스 다른 길이 여기 같은데 터 터 터 터 방금 배운 기술이다 이 자식아 완벽해 살려 죽었어 아 쟤 쟤 쟤 쟤 쟤 나 슈퍼맨들 합치했어 사실 그래서 빨라졌어 그래서 빨라졌어 쟤 쟤 쟤 흠 그 너머로 보여 똑같이 생겼는데 시컴해가지고 예리한 여자야 미사 웅 통통 Im 와 대박 무슨 힘이 힘이 너무 센거 아니야? 여기까지 날려 두 주파수가 뭐라 그랬냐? 까먹었다 뭐라 그랬냐 얘가 뭐라 그랬냐 중복되는 것 아 여기네 라디오와 마이크로웨이브 프리퀸시 에이스 케미컬에 그는 스테이크로가 탁신을 아이스 케미컬에 그는 스테이크로에 그는 스테이크로에 그는 스테이크로에 저는 스테이크로가 시작되어 그는 스테이크로에 그는 스테이크로에 그는 스테이크로에 그는 스테이크로에 그는 스테이크로에 새로 배운 기술로 날아가자 삼케미컬에 1500미터야? 너무 먼데? 아 시온님 백개감사합니다 고마워요 항상 감사합니다 백개선물 고마워요 시온님 배트맨 재밌게보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온님 땡큐 감사드려요 항상 감사합니다 시온님, 시온님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시온자 여러분들 아리가또 가와이님 감사드리고요 아 벌써 1km도 안 남았어? 맵이 상당히 넓습니다 끝 네 시온님 감사드리고요 아잇 똑같아요 저 솔직히 말해서 저도 배트맨 오늘 뭐 풀스판이 뭐 어쩌고 뭐 PC판 이번에 무슨 뭐 어..뭐가 어쩌고저쩌고 말이 많았는데 어..저는 GTX 980 써서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좋은데? 어..좋아 그냥 나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프레임은 제가 60프레임으로 바꿨습니다 35정이라 그래가지고 어..바꿨어요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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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확실히 뭐 똥적환 까지는 아니어도 뭐..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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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건 있는거 같네요 할만합니다 네 할만해요 크기 크.. 크.. 브이로그 뭐라 이 자식이? 노인대 한다는 말이 자네 친구인가 이러고 있어 그런 말이 나와 인마? 총 쏘는 친구가 어딨냐 인마 가자 이 녀의 선수에 대해 들으신다면? 이문바 이런 이즈이 누구인가요? 하는 건? 우리를 통해 비디오를 굴Boy스 하시는 아파트 다음 시간에 통해 정리해 상대 그다음 한국에 있는 한국의 한국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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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한국의 한국 한국의 한국 사업 나의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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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Compare 우리의 범죄에 찾아봅시다 뭐지? 첼스피의 리액션이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이 장소가 시작될 때, G-30분정도 시작될 것입니다. 어 걸렸다 아 체크하면서 오네 어 똑똑한데? 빠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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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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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바! 이거 배웅기술 이거 스킬에서 배웅기술 택 택 택 택 택 음 레벨업 무슨 레벨업? 스탯 찍는 것도 따로 있냐? 1포인트 있으니까 남겨둡시다. 아 레벨업 해도 1포인트를 얻는 거구나. 이 장소로는 꼭 이거 완벽해. 배치기 밟아버지에 찾고 있는 작업자. 저는 좀 더 날리로 연결해가 되었을 때 타고 싶었을 때 한 Scarecrow에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예전에는 상속적으로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그를 끝냈을 수 있게 됐다! 아직도 그는 못냈을 수 있게 했다. 이는 그날에까지가 올라가게 될 것만큼. 한참을 기다렸다. 그들이 이틀 방에 계신 걸 죽어. 오늘... 왜 이렇게 뭘 더 싫어하는지? 그들은 그들이 엄청난 것 같다. 그들이 그는 못냈을 수 있게 하자. 이는 그의 마지막 날이. 내가 자신을 분명히 잃어버린 것 같다. 어떤 지은 그들은 그의 Arkham Knight은? 우리 둘 다 한 번씩 좀 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아 여깄다 다섯 명 다섯 명 요 인물 다섯 명 찾는 건가 본데 여기 있다 어 얘네들 다섯 마리 사용하였다. 5 명의 의료장은 보기 떨라 흠흠 자 잠깐 카톡 좀 했습니다 스미마생 음 얘네들 5마리를 처리하면 된다는 얘기죠 자 뛰어볼까 그리고 지하에 있나 보네요 굳이 시즈탱크가 있는 곳으로 갈 필요는 없겠죠 일단 그렇다면은 건물 안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아 줄이 거슬리네요 매우 자 뒤에 3개보다 앞에 2개 먼저 하면 편하다 아 그 말을 수용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제 생각에 여기는 결국에 시즈탱크 나와서 다 맞짱 끌고 같아 어 나도 그 동일한 생각이야 그 시즈탱크 끌고 가면은 힘들잖아 여기 뭐야 아 대놓고 날 봤구만 글라이드킥 글라이드킥 어 한신님 뱅갈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한신 죽방샷 가볍게 처리해주고요 20미터 20메달 어디야 42메달 배트모빌 배트모빌 와 어? 뭔 소리야 이거? 이런 젠장 더 까다로워졌구만 저쪽이구만 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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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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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 고마! 뚜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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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뚜슈! 다, прил 호우우우! 나쁜 노브 자스트 이건가? 아 너야? 컨텐츠는 성공했으나 조벨예선 탈락했을 뿐이죠 모든 것들 탈락 문이 열었습니다 차를 열어줍니다 배트모빌이 뭐더라? 이거? 배트모빌이 필요하니 마리온 도라 탱크가 바로받고 다이머드에 도착하니 다이머드에 도착하니 다이머드에 도착하니 다이머드에 도착하니 다이머드에 도착하네요 이샤넸드에 도착하니 어 뭐야 왜 왜 왜 타 타 타 이거 기술 이거 뭐였지 유도탄 유도탄 뭐였지 아.. 아.. 다 보셨네.. 다 보셨네.. 우리의 손을 붙잡고 시간을 붙잡고 잠깐만 어헝 따세 이걸 다시 다시 잠깐만 이걸 끌고 왔어 그래서 우쩌라는 거 아아 여기였나 그래 여기였다 여기였다 참 여기였어 여기였어 그래 이 반대편이었지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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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였어 짠 나오시구요 그럼요 어 뭐야 이거 유리인데 오오 이런 들어와 어 뭐야 오오 아이엇맨 클론 배트맨 아 얘가 아캅 나이트야 너가 그 사회에서 없을라 그리고 그 사회가 가장 강하게 툭한 곳에서 앞에서 위치로 그 부터에 정말로 말해 뭐 여기가 매우 적게 잘하는 것입니다. 항상 저의 힘이 많은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생각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니에 대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위해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때 당신을 생각합니다. 지금 이거냐고요. 당연히. 당신이 누구인가요? 누구인가요? 아니요. 나는 당신을 먼저 생각해볼까요. 이유는 당신이 무엇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저희가 둘 다 똑같은 페이지. 제가 완전히, 완전히 죽을래요.